기상캐스터 배혜지 성경 이야기와 성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USB 컨텐츠 세트가 소개됐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저자 박용우,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주임 교수는 뉴미디어 자료에는 세계 곳곳에 박물관과 교회에서 수집한 사진과 해석이 있어 성경 해석에 문화적인 이해의 복을 넓혀준다며 특히 SNS를 자주 활용하는 젊은 세대와 관심 있는 성경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